문화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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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여행이 악용되고 있는 2074년의 켄사스 조직들은 제거 대상자를 시간 암살자인 루퍼들이 있는 2044년으로 보냈는데요 최고의 루퍼 존은 어느 날 미래의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현재의 조가 제거해야 할 대상은 뜻밖에도 미래의 자기 자신이었는데요 살해당한 아내를 되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30년을 거슬러온 미래의 조 나의 총구가 향하는 곳은 또 다른 나 미래에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운명을 건 시간 전쟁의 승자는 과연 어떤 내가 될 것인가 전 세계가 기다린 SF 액션 스릴러 두 주인공의 2인 이력이 돋보이는 영화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인 시간 여행 속으로 초대합니다 시간 암살자 루퍼였습니다 여기서 666번 극도 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울진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좀 이상해 신들린 마을 울진리 한국의 버뮤다 삼각지로 불리는 이 마을에 최고의 점쟁이들이 모입니다 내 생전이 이렇게 무서운 음기는 처음 봐 그동안 울진리에서는 의문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나선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점쟁이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마을 사람들은 수상하기만 한데요 각기 다른 능력의 점쟁이들은 울진리의 저주를 어떻게 풀게 될까요 문제 해결할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점쟁이들의 길을 모아 시작된 폭파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의해 난장판을 퇴봄하는데 불진리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점쟁이들은 이 저주를 풀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점쟁이들 수준 이거밖에 안 돼? 나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웃다가도 이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올가을 최고의 코믹포럼 제대로 웃기고 확실하게 무서운 영화 점쟁이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래 하하하하